농협이 28일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축산물을 가공제품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 BGF 리테일 한돈자조금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협과 한돈자조금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공급하고 BGF 리테일은 이 재료로 만든 가정 간편식을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진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정 간편식 시장에 안정적으로 원물과 가공제품을 통급하여 우수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